대구시와 지역대학의 힘을 합쳐 저출산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10개 대학은 지난 5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대학이 대학 교과목으로 개발한 저출산 관련 콘텐츠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양육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임신과 관련된 건강 관련 지식과 부모 역할 등을 소개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대에서 이 콘텐츠를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 시범 운영한 결과 실제 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저출산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